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친지아입니다. 와, 팝포 공고.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또 좋은 일렉클럽이 생긴 것도 너무 반갑고 그리고 우리 클러버들에게는 또 아주 새로운 소식이에요. 너무 좋은 소식이고 좀 더 이런 클럽 음악, 일렉이나 하우스나 트랜스나 이렇게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강북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클럽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